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다 많이 당해보셨나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그렇죠? 저도 무서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요 울렁거려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무서움 중에 하나는 결국 죽음일 겁니다 죽음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해? 싫어요? 싫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 30년을 그러세요 30년을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또 그렇게 쉽게 삶을 끊으면 안 되죠 그만큼 죽음이란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는 많은 분들 중에 또 많은 이유가 또 죽은 뒤에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불교는 사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죽음 앞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아무리 법문을 잘한들 살아생전에 아무리 절을 많이 한들 살아생전에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한들 살아생전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죽음이 코앞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수행을 써먹을 수 없으면 그거는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정말 수행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거는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다랐을 때 진정한 자신의 수행이 빛을 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 보면 죽기 싫어서 벌벌벌벌 떨다가 괴롭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갔을 때 세포시 미소를 치면서 나 잘 놀다 간다 한바탕 꿈과 같이 연극과 같이 놀다 간다 하면서 편안하게 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와 같이 죽고 싶어요 후자와 같이 죽고 싶어요 후자와 같이 누구나 그건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수행의 핵심을 우리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삶과 죽음에서 자유자재한 거 이걸 바로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실 때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35살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셨대요 그토록 원하던 삶과 죽음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죠 80살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5살에 나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다 나는 죽음의 사자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말씀하셨는데 8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한테 뻥친 건가 어떻게 우리 다 섞어 있어 만약에 뻥이었다면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왔어요 부처님께서 80살의 나이에 80살이 되셨을 때 쿠시나가라라는 도시에 어느 한 숲에서 사라수, 사라나무 사라나무의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땅바닥에 대시고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누운 채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80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법당에 가면 특히 저기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그런 남방에 있는 법당에 가면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댄 채 이렇게 옆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자주 뵐 수 있어요 열반상입니다 열반상 돌아가신 모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우리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의 이제 성대한 장례식을 치룹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의 식을 다 마치고 나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의 화장을 다비식이라고 합니다 다비식 그래서 관에다가 이제 꽁꽁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몸뚱아리를 묶어 놓은 뒤에 완전 꽁꽁 묶어 놓고 나무 위에다가 다 불을 지핍니다 나무에다 딱 불을 지폈는데 불이 부시 하면서 꺼져요 어? 왜 꺼지지? 또 불을 지폈는데 또 꺼져요 자꾸 불을 지피도 꺼지는 거예요 나무에 나무에 그게 이제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잠시 기다려보자 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두타제일이라 불리운 가소스님이 먼 곳에 계시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불이 났게 몇 날 며칠 동안 걸어서 그 쿠시나가라에 있는 부처님의 다비식에 가까스로 도착을 합니다 예 그 가소스님이 딱 도착을 해요 그 가소스님이 다 도착을 해서 아 다행히 화장을 하지 않았구나 그 부처님의 모습은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딱 갔는데 이미 관에 꽁꽁 묶어 놔가지고 부처님의 마지막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발 아래에서 다 가소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슬퍼하시면서 아 부처님 부처님은 어쩜 이리도 빨리 가신단 말입니까 아 부처님 부처님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 밖으로 부처님 두 발이 쑥 하고 나왔대요 공포물이야? 뭐 호러물이야? 두 발이 그거 쑥 나온 거예요 그때 가소스님이 부처님의 그 관 밖으로 쑥 나온 두 발을 보고 마음에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부처님 발 아래 슬픔을 거두고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 발 아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나무에 불을 붙였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나무에 그 불이 확 일어나서 부처님의 다비식이 아름답게 회양되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 의가 같은 경우에 정말 부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말 우리 중생들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참선을 하는 선종에서는요 참선을 하는 우리 선종 깨달음을 구하는 선종에서는 관 밖으로 부처님의 두 발이 쑥 나온 이 도리를 곽씨 쌍부라고 합니다 곽씨 쌍부 곽씨 쌍부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여주셨다 여기에 엄청난 깨달음의 도리가 숨겨져 있대요 여러분 딱 들으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상이에요 이거 알면 안 돼 아직 이거는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딱 듣고 에이 알겠어요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알겠죠 몰라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는데 다만 우리 중생 수준에서 우리 중생들 수준에서 그냥 판단하자면 아 부처님은 가셔도 가신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알죠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부처님의 진리의 몸은 진리의 그 모습은 항상 영원토록 우리 중생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돌아가신 뒤에도 그 두 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 앞에서 부처님의 불생불멸한 모습을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셨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마대사라고 아세요? 네 여러분 그 달마도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웬만한 집에 달마도가 수맥을 막아줍니다 해서 달마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원래 달마대사가 수맥 막아주던 분이 아니에요 1500년 전의 달마대사께서 당신 그림 그려놓고 수맥을 막아줘요 하면 약간 기분 상할 수도 있어 내가 뭐 수맥 막아주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원래 달마대사께서는 인도의 1500년 전에 인도의 향지국이라는 나라의 인도 향지국이라는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어요 왕자였다가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아 모든 것이 더덕구나 위험한 영원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인도에서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래서 달마대사 같은 분은 우리가 거의 제2의 부타다 제2의 부처님이다 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완전한 큰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나의 법은 저 동쪽 땅과 인연이 있으니 내가 동쪽 땅으로 내가 가서 법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동쪽 땅으로 오세요 그래서 뭐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왜 웃어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그래서 달마가 동쪽에서 오셨는데 동쪽으로 온 까닭은 동쪽으로 오셨는데 서쪽의 달마 입장에서 동쪽은 어느 나라겠어요 중국이죠 중국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 서쪽은 인도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도를 서축이라고 불렀잖아요 서축 서축이라고 부르고 서천축 그리고 인도 입장에서 보면 중국 땅은 동쪽이죠 그래서 내가 동쪽 땅과 인연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오셨는데 중국에 오셔서 이제 널리 법을 펼칩니다 근데 달마대사의 법이 너무나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그 깊고 심오해서 많은 불자들이 그 달마대사의 진실한 뜻을 잘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막 질투도 많이 받고 법을 널리 펼치는데 또 알게 모르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달마대사가 이 동쪽 다 중국의 법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달마대사 이후로 훌륭한 제자분들이 나오셔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참선하는 선종이라는 것이 중국 불교 이후로 달마대사를 스승으로 모셔서 큰 종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달마대사가 이제 스스로 인연이 다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하지 말고 관에다가 묻어다오 관에다가 묻어주는데 내가 신던 신발을 관 안에다 넣어다오 하고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신발이 엄청 좋은 신발이었나봐 이탈리아의 기술사가 한 땀 한 땀 만든 신발이었나봐 그러니까 또 굳이 관에다 넣어달라네 그것도 누구 주든가 어쩌고 가는 마당에 그래서 이제 신발을 이렇게 관에다 넣어드리고 달마대사의 장례식을 이제 치릅니다 그 달마대사의 그 신발이 담겨진 관 그 달마대사의 시체를 웅이산에다 넣었대요 웅이상 그 웅이산이라는 산에다가 다 묻어놨는데 그게 이제 3년이 지납니다 달마대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달마대사가 죽기 전에 훨씬 전에 중국당에서 인도로 사신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 사신이 이제 달마대사가 죽은 뒤에 3년이 지난 뒤에 그 사신의 이름이 송운이에요 송운 송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신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사신의 역할을 마치고 중국당으로 넘어오는 길이었어요 넘어오다가 총령고개라고 있어요 총령고개 총령 대관령 하듯이 우유는 대관령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총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이 총령고개가 파미르고원이래요 지금의 그 인도 파미르고원 아시죠 너무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언제 한번 가보세요 파미르고원 그래서 이제 파미르고원을 중국에서는 총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총령고개에서 송운 이 사신 송운의 일행이 다 그 고원을 이제 그 고원을 넘기면 이제 중국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웬 뚱뚱하고 털이 엄청나게 많은 웬 스님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모습이 참 괴이하더래요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어깨에다 딱 걸치는데 막대기에 신 한짝이 이렇게 걸려있더래요 신발 한짝 걸터앉고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저게 중인가 그지인가 싶었겠죠 뭔가 봤더니 아이고 달마대사예요 깜짝 놀려서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인도에 있었으니까 아이고 달마대사님 아이고 여기 어쩌니입니까 아이고 내가 중국당이 인연이 다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고향에 가시다니 저도 고향 중국당으로 갑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래 인연이 있으면 또 봅시다 하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만났겠다 룰루랄라 이렇게 이제 중국당에 와서 황제에게 이제 인사를 드려요 인도의 사신으로 가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업무가 처리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딱 올린 뒤에 이제 송훈이 마지막에 사적인 대화 자리에서 오는 길에 달마대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황제가 아 네가 미쳤구나 싶어요 날씨가 더 오니 미쳤구나 싶었을 거예요 달마대사가 3년 전에 죽었는데 야 달마대사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달마대사에 만나냐 했더니 아닙니다 황제씨요 제가 달마대사를 총령곡에 그 파미르 고원에서 만났습니다 했더니 황제가 어디 황제 앞에서 그 혀를 함부로 휘둘리느냐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했더니 이 사신도 이제 자기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황제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족이 다 멸족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황제씨요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표로 사신을 보냈 정도면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총만 받는 신한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러면 웅이산에 묻어놨으니 웅이산에 관을 한번 꺼내봐서 확인을 해보자 내가 시체를 한번 보자 뼈다기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황제까지 행차를 해가지고 웅이산에서 땅바닥을 파가지고 관 뚜껑을 딱 열었는데 달마대사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신발 한 장만 남아있더래요 신발 한 장만 남아있어 와 아니 가져가려면 두 장을 다 가져가든가 안 가져가려면 두 장을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신잖아요 한 장만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나요 시신께서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총룡복에 지날 때 뭐 한 장 들고 가셨대요 신발 한 장 들고 간 거예요 신발 한 장 깊은 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발 한 장에도 이 신 한 장에도 선종에서는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답니다 왜 달마대사는 굳이 신 한 장을 들고 갔을까 이 도리를 아는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알면 안 돼요 엄청난 깨달음의 경지가 숨겨져 있대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쑥 내미셨고 달마대사가 죽었던 달마대사가 신발 한 장 남겨놓고 신 한 장 들고 호려운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에 자유자재했던 모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삶과 죽음에 자유자재했던 생사를 해탈했던 깨달은 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공부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제사진회 때 쓰는 의식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근원은 맑고 고요하여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으며 미묘한 본체는 둥글고 밝으니 그 어디에 삶과 죽음이 있겠는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는 관 밖으로 두 발을 가섭에게 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신 한짝 들고 총령 고개를 넘으셨다 라는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삶과 죽음에 자유로웠던 깨달은 분들의 모습을 부처님과 달마대사님의 그 부처님의 두 발과 달마대사의 신 한짝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가만히 음미하면 기가 막힌 개송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열심히 깨달음을 구해서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삶과 죽음에 자유로웠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부처님하고 달마대사 대표적인 두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 스님 그런 거야 뭐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님같이 위대한 분들이나 그게 가능하지 우리같이 머리 길은 제가 신자들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아이 돼요 해야지 뭘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과연 될까 그렇게 쉽게 될까 1999년도에 1999년도에 제가 1999년도에 출가했어요 1999년도에 71살의 나이로 일타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일타스님이 굉장히 큰 스님이셨는데 또 일타스님의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타스는 집안에 친가 쪽하고 외곽 쪽에서 41명의 가족이 단체 출가를 합니다 몇 집안이? 41명의 신과 외곽을 합쳐서 41명이 그때 일타스님도 14살에 출가하세요 14살에 부모님 손을 잡고 출가를 합니다 41명이 단체 출가를 했어요 집안이 통째로 족보가 사라졌어 스님이 돼서 자 그러면 왜 단체 출가를 했냐 일타스님의 외증조모 중에 외증조 할머니 중에 평등월보살님이라고 하셨대요 성이 2씨라서 이 평등월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평등월보살님의 기적같은 덕화가 있어서 거기에 감화되어 41명의 가족이 출가합니다 이 평등월보살님이 젊은 나이에 저 광산 김씨 집안으로 출가를 합니다 혹시 광산 김씨 계세요? 계세요? 양반 집안이에요 광산 김씨가 광산 김씨가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산 김씨 집안에 다 결혼을 해서 집안이 부유해가지고 평생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대요 그렇게 이제 60일 대동안 삼형제를 낳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시다가 나이 60이 됐을 때 남편이 보증도장을 잘못 찍어줬어 그놈의 보증이 문제야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였대요 보증도장을 잘못 찍어줘서 집안의 재산이 다 날라가버렸대요 그리고 그 분한 마음에 남편 되시는 그 광산 김씨 그 남편분이 씨름씨름 앓다가 갑자기 병고로 떠나셨대요 왜 웃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병고로 떠나시니까 이 할머니 평등을 보살 이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평생 그냥 귀하게만 살다가 그 밑에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시대가 변했다 우리가 양반이라고 언제까지 일 안 하고 살 거냐 이러다 우리 집안 다 굶어 죽는다 양반이니 그런가 우리 딱지 다 떼어놓고 우리가 일을 하자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일본에서 최신식 솜틀기계를 사왔대요 솜틀기계 당시에 최신식이었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배 짜서 물레로 해서 솜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하는 솜틀기계를 사와서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구를 해서 사왔어요 그래서 삼형제니까 삼형제가 8시간씩 3명이서 8시간씩 일을 하니까 24시간 돌린 거예요 기계가 튼튼한가 봐 24시간을 계속 솜틀기계를 돌리니까 솜이 그냥 쫙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솜을 가득가득 만들어서 또 솜을 빨리빨리 뽑아내니까 또 다른 데보다 싸게 팔면서 그 공주 땅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솜공장을 하나 크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논의 백마지기를 샀대요 공주 땅의 백마지기 그리고 할머니가 좋겠다 할머니가 이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형제가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항상 돈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은 이제 싸우지를 않아 대신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냐면 4등분을 했대요 월급에 4등분을 해서 1등분, 2등분, 3등분은 형제들이 나눠갖고 1등분은 1등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 그 1등분을 첫째 집에 줬고 둘째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 그 1등분을 둘째 집에 줬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서로 모시려고 결국 돈이야 이런 얘기해도 되지 모르겠는데 며느리들이 서로 모시려고 4등분에서 1등분을 더 얻으니까 여보 우리 이번 달 어머니 한 번 더 모셔요 막 이러면서 부럽죠? 부럽죠? 자식 잘 두는 것도 복이에요 여기에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평등할 보살이 신난 거예요 정말 아이들 효심 지극하지 며느리들 지극정성이지 공주단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나이가 70줄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70줄이 되었을 때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비구니스님이 비구니스님이 이제 탁발을 나오셨대요 쌀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제 평등보살님이 또 불심이 있으니까 이제 또 부자잖아요 저 비구니스님이 탁발을 나오니까 아이고 신임 신임 일로 좀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쌀을 바가지로 이제 다 부어주는 거예요 싱글벙글 이렇게 부어주니까 비구니스님이 아유 우리 노보살님 할머니는 세상 사는 재미가 좋은가 봐요 아유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우 제 얼굴에 써 있어요 아유 이걸 어쩌나 하면서 스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리슨 막 이러면서 옆에다 다운대로 자기 뭐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우리 집 재산이 어떻고 손주가 어떻고 예 그거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가만히 듣다가 비구니스님이 딱 웃으면서 참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니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면 죽어서 업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아유 기껏 쌀 퍼줬더니 쌀 퍼줬더니 악담이나 하시네 비구니스님이 그렇게 사는 거 세상에 집착하면 죽어서 업이 돼요 이랬대요 업이 됩니다 그 집착이 업이 된다는 건데 집착이 무서운 번뇌거든요 그 충청도에서는 평등보샘님이 충청도 뿐이었나 봐요 업이라는 단어를 구렁이로 이해를 했대요 그 당시 그래서 업 지킴이 하면 구렁이 막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다음 생에 너 업 뽑았는다 하면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있었대요 그리고 충청도 할머니 평등을 보살이 업된다 업됩니다 그러니까 구렁이 된다는 말로 알고 에구먼 닌 어쩌나 순진해 옛날에는 사기치기 편했을 거야 그러니까 빚보종 맞서주지 그렇잖아요 순진해 스님 스님 저 구렁이 되기 싫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비구니스님이 구렁이 되기 싫습니까 업되기 싫습니까 아 싫습니다 스님 저는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다음 생에 극락세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나든가 극락세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구렁이 되기 싫습니다 했더니 그냥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집문서 가져와라 뭐 해라 부적 하나 그려줄게 얼마 내라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물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평등을 보살님이 그도 자식복도 있고 그러니까 제복도 있고 제물복도 있지만 스스물도 잘 만났어 비구니스님이 딱 이 세 가지만 지키라고 했대요 첫째 큰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제때 나오지 마십시오 둘째 입으로 항상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부처님께 귀이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번째는 마음속으로 항상 제가 극락세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업을 짓을 때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답니다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대요 자 그런데 제때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몸가짐을 단속하라는 얘기에요 몸을 단속하라 입으로 입으로 계속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라는 것은 이 입을 단속하라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제가 극락세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생각을 단속하면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염불해라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집 밖으로 딱 안 나가고 방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어디 벚꽃 피웠는데 어디 좀 놀러가요 아 난 싫다 난 염불하려는다 마음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빅자분들 보면 보살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스님 드라마 보느라고 내 이것만 보고 할게요 또 보살님 어떻게 드라마 끝나고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이고 옆집에 김할몸이 자꾸 저기 찜질방 가가지고 찜질방 갔다 와서 기도할게요 찜질방 갔다 오면 할머니 이제 기도하셨어요 또 이러면 또 뭐라고 하세요 애들이 와서 밥 먹는다고 해서 같이 밥 먹느라 그러니까 기도할 새가 없어 근데 여기는 다 놓아버리고 그냥 방에서 나무아미타불 부르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형불만하던 이 평도인 보살님이 며느리를 불리더니 얘 얘 얘 오늘 밥 좀 5인분 좀 더 해놔라 왜요 어머니 오늘 뭐 누구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5인분 더 해놔라 시어머니가 하라니까 얘 하고 5인분을 미리 밥을 해놨더니 어디서 5명 손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렇게 딱 맞춰버리고 얘야 얘야 저기 아범들 좀 불러라 그 3명조에 부른대 야 공장에 화기 불기운이 있으니 거기다 물 좀 잔뜩 갖다 놓고 불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어머님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다 불기운이 느껴진다 화기운이 느껴진다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날 지키고 있었대 3명조들이 아니 어머니 왜 나이 드시더니 왜 그러셔 이런데 갑자기 솜에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걸 미리 준비한 물로 다 꺼버렸대요 와 어머니가 뭔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손주들 결혼시켰대 야 애야 누구 암흑에는 저쪽 윗마을에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애가 있는데 걔하고 인연이다 거기다 결혼시켜라 아니 어머님이 그쪽 마을 가본 정도면 어떻게 아세요 가보면 알아 그리고 가봤더니 어머니가 말한 그 집에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고 이래버렸더니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생불이 출연했다고 생불이 살아있는 부처가 출연했다고 근데 자꾸 어머니가 아는 소리를 하니까 나중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마곡 저기 마곡사라는 절에 저기 태어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태어라는 스님한테 다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님이 아미탑을 염불을 하는데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했더니 태어쌤이 다 그 노보살림을 보면서 아이고 노보살림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 법에도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뭐가 보이는 거는 다 마장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에 방해가 되는 마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버려야 더 깊은 경지에 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입으로 다 내뱉으면 무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무당이 되실 겁니까 수행자가 되실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스승복이 있어 만약에 나한테 찾아왔으면 광훈 씨한테 우리 어머님이 자꾸 아는 소리하는데 어떻게 하고 찾아왔으면 그러면 저 같으면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좀 봐 어떻게 저도 잘 될까요 웃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당이 되실 겁니까 수행자가 되실 겁니까 그런 신통력에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하던 연부를 하십시오 했더니 그 할머니 평동보사리 다 받아들고 그때부터 입에 딱 다물고 호로지 기도만 했대 호로지 이제 아는 소리도 안 하고 누가 찾아와서 할머니 우리 궁합 좀 봐주세요 우리 누구 중매 중매 좀 봐주세요 저희 장사할 건데 잘 될 건지 봐주세요 하면 항상 하신 말씀이 나 신통력이 다 달아났소 하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일이 잘 풀린다고 뭘 물어보냐고 이렇게 사람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20년 가까이 계속 나무하미탑을 나무하미탑을 기도를 하셔가지고 88살에 88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네 그래서 다 나무하미탑을 연불하다가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밤에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마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딱 장례식장이 오더래요 헐레벗더 왜 그러냐고 여기 장례 여기 할머니 여기 차례 장례 지냈는데 여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무슨 불이냐고 불 안 났다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우리 다 봤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방광을 한 거예요 방광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빛이 나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밤이 되니까 멀리서 보면 그 집에 빛이 뿜어져 나올까 불난 줄 알고 물동이를 가져온 거예요 밤 그 평등을 보셈음이 돌아가시고 집에 방광을 했다는 소문이 펼쳐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7일장을 했대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그렇게 7일장을 마치고 그렇게 이제 평등한 보셈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의 보내드린 뒤에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우리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평생을 이렇게 염불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생각해 봐요 돌아가신 분이 그 관 집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니까 7일 동안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인생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동안 가졌던 신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평등을 보살님의 장례를 마친 뒤에 친가와 외가 쪽에서 41명이 단체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예 여러분 그 평등을 보살님같이 평범하셨던 분도 자신의 몸을 조심히 단속하고 자신의 입을 단속하고 자신의 생각을 단속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염불을 하니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디 함부로 밖으로 일단 일 있으면 일 보는데 술집 가서 술도 먹고 클럽 가서 엉덩이도 좀 흔들어주고 예 이래다 버리면 그리고 우리 노는 입에 뭐 한다? 염불한다 여러분 노는 입에 보통 뭐예요? 아 누구 욕하잖아 예 예 예 예 예 예 맨날 남 욕하고 누구 욕하고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는 맨날 무슨 생각해요 나쁜 생각 예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돈 생각 예 여자 생각 남자 생각 예 애들 생각 예 사람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뭘 부끄러워하세요 예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오로지 부처님의 염불에 집중을 하니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션입니까? 예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 스님 근데 정말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집안에서 41명이 단체로 출가할 정도면 자기네들도 그런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자기들도 충격을 받았겠어요 41명이 그 공주의 최고 부잣집이라는 그 집안에 41명이 단체로 출가한 것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예 설마 그 1타 스님같이 정말 훌륭하신 스님이 자기 외증조 할머니의 일을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 정말 이 불법의 심오하고 이 신기한 이 기적같은 희유한 일은 정말 우리 중생들의 아르마리로는 지식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반성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자꾸 염불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꾸 드라마 볼 때도 여러분 드라마 볼 때도 우리가 드라마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드라마가 50분 하잖아요 50분 동안 드라마만 집중하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가끔 멍때리면서 멍때리면서 이렇게 보다가 충격적이냐면 헉! 하고 보다가 또 별거 아니면 또 이렇게 보다가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헉! 하고 보다가 어? 어? 또 지나가면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은 스님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현보살 외웁니다 이래서 어느 노보살님이 아 그러세요? 근데 스님 제가 기도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뭔데요? 드라마 보면서 바람피는 놈이 나오면 저 시끼의 나쁜 시끼 저놈은 시끼의 나쁜 시끼 와 욕을 했는데 스님 욕하는 것도 구업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는 누가 바람피는 사람이 나오면 관세현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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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업이다 이러면서 제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엄청난 변화라고 그 스님 제가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또 보살님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영감탱이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옆에서 씻지도 않고 술 냄새 풍기면서 옆에 누우면 막 술 냄새 팍 팍 팍 풍기면 꼬린내 풍기면 왜 안 죽냐 왜 안 죽냐 죽어라 좀 죽어라 어? 말년이라도 나 좀 편해지자 이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면 서운하시겠어요 이제는 막 그렇게 자기 힘들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안 나오고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내 업이다 내 업이다 스님 저 많이 발전했죠 보살님이 스님보다 마음을 더 잘 쓴다고 그렇게 제가 칭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 해라? 연불해라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갔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가실 거예요? 그렇죠 가면서 아이고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그래 노는 입에 연불이나 해보자 자꾸 한 번이라도 연불하면 한 번 한 만큼 자꾸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연불하면 연불하면 뭐? 여러분 내가 연불을 하면 일단 연불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운데 신도분들 저보고 아 스님은 얼굴이 편안하고 환해서 좋다고 그래요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이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도 살아가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올 때도 엄청 짜증났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운데 누구한테 화풀이도 못하겠고 그래서 나온 노래 뭐예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나오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더운데 그럼 더우면 어떡해요? 더운데 막 짜증내봤자 어떡해요 더우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더우고 짜증날때 짜증나는 그 마음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 전철에 딱 탔어요 너무 더워서 전철에 딱 탔는데 오 내가 순간 또 맞은편에 젊은 남녀가 있는데 더워 죽겠는데 아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꼭 껴안고 이렇게 휴대폰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 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스님 앞에서 질이 꼭 껴안고 내 스님인데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화가 날 때 권세현보살 권세현보살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여러분 광호스님도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화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화나는 그 자리에다가 염불을 하면서 신기한 게 염불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신기해요 선생님 화가 났는데 염불하니까 더 화가 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 자꾸 기도하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알겠죠? 염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 순천 송광사에 방장스님이 한 분 계세요 방장이 그 송광사 절에서 가장 큰 스님을 방장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 송광사 방장스님이 보성 큰 스님이세요 보성 스님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신데 보성 스님이 지금 잘 모르는데 연세가 한 9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도 많이 건강하신데 근데 이제 방장 보성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방장 보성 스님께서 이제 나이 90이 되실 동안 나이 한 20살에 10대 후반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겠어요 그 중에서 이 방장 보성 스님께서도 항상 불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한테 기도하고 있나?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나? 예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물어본대요 네 시어머니 기도 어떻게 하냐 예 그 방에 앉으셔서 방에서 저희가 하루에 한 끼 많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졸리신다고 하루에 한 끼 밥하고 반찬 넣어드리면 딱 그것만 드시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벽보고 연불만 하세요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아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근데 그 노보살님이 이제 하루는 이제 그 큰스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와서 할매 할매는 뭐 방에서 기도만 하니까 친구도 없지 친구도 없지 이러더래요 이렇게 약간 좀 장난기가 있으셔요 예 저 친구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노보살님이 저 친구 많아요 할매 친구 있나 누군데 이러니까 아미타 친구여 이러더래요 아 이 정도면 아미타 친구여 하고 딱 나올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추한 꼴 안 보이고 갈런다 나는 더러운 꼴 안 보이고 갈런다 하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는 갈 때 곱게 갈 거다 곱게 갈 거다 하시면서 연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 노보살님이 98세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많이 사셨죠 98세의 세상을 아주 건강하게 지내다 가셨는데 아들도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침마다 인사를 올렸대요 어머니 어머니 근데 어머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아이고 용병 보시나 근데 고개가 이렇게 푹 꺾여서 이상하다 왜 그러시오 이렇게 가봤더니 변기 위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이렇게 몸에서 구멍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온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항상 자기는 추한 꼴 추잡한 꼴 더러운 꼴 안 보이고 갈 거다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변수에 앉아서 용변 다 깨끗하게 보시고 변수에 앉은 채 다 앉은 채 돌아가셨대요 영불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광호 스님의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윤회 수레바퀴룬 돌 회 수레바퀴어처럼 끊임없이 돌고 태어나고 죽고 또 돌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 세상이 바로 윤회의 세계입니다 이 윤회의 윤회의 세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추가 바로 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윤회라는 세상을 돌고 돌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크게 여섯 가지 세상으로 돌고 돈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 지오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여섯 가지 세상을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게 됩니다 하늘세계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설사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태어나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다시 이 윤회 세상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면서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코 말하지 말아라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지고 살면 살다 보면 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은 뒤에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죠 우리는 과거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생에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된다면 과거 전생에서부터 다음 생에 미래 세상까지 꿰뚫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평범한 중생들은 내가 바로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알 수도 없고 다음 생에 우리가 무엇이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간혹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명상수행이나 참선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일시적으로 마음의 의식이 맑아지면서 자기 자신의 전생을 보신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적인 경우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전생을 보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생 중생들이 다 자기 전생을 볼 줄 알고 지금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알 수 있다면 아마 이번 생에 수많은 범죄와 이번 생에 수많은 나쁜 일들이 사라지게 될 텐데 전생을 보지 못하고 미래 세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번 한 생만이 전부다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그렇게 나쁜 범죄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내가 지은 이 업보 따라서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 내가 지었던 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과 지혜가 생긴다며 과연 우리가 지금 남을 속이고 남에게 나쁜 짓 못된 짓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과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 나쁜 내가 저지른 그 나쁜 일들이 언젠가 내가 받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번 생 살아가면서 더 말을 조심하게 되고 더 몸을 조심하게 되고 더 생각을 조심하게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 업보를 믿지 못하기에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나쁜 업들을 짓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내가 이번 생에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라도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 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할머니 할머니 불자님이 딱 빚진 거 터 나무를 보고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우연으로 생긴 게 아니라 다 내가 지었던 인연법대로 펼쳐진 거구나. 저런 남편을 만나고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괴로웠던 것도 어쩌면 내가 지은 빚이고 숙제고 업이었겠구나.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광호스님 짱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시님, 시님, 스님 말씀처럼 내가 소나무 보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 욕 안 하고 할아버지 더 이상 내가 마음으로 원한 맺었던 거 다 마음으로 그거 빚이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번 생에 이 업을 닦는다면 다음 생에는 저 인간 안 만나겠죠? 이러시는 거예요. 스님 만나기 싫어요. 다음 생에 안 만나겠죠? 예, 더 이상 이제 할아버지 원망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저 남편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게 전생에 내 빚이고 숙제였습니다. 이제 이 원한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다음 생에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실 겁니다. 했더니 할머니께서 좋은 인연으로라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래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니까요. 좋은 인연으로 이제 만나면 또 할머니한테 다 이 빚을 갖는 거예요. 이랬더니 할머니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한이 많이 맺히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연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행하신다고 합니다. 아우, 인생 지긋지긋해.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농담이에요. 웃자간 말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전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난 분들은 결혼 생활을 해도 금시 좋게 또 살아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거대한 윤회의 세상에서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어변이고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음 생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죽음을 결코 끝이라고 여기지 말아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국에 장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은 장씨요, 이름이 옥입니다. 옥. 장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옥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제 딸을 낳았는데 이 장옥이라는 사람의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아빠인 장옥을 따라서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도 듣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 장옥의 딸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하면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자꾸 부모님 따라서 관세음보살도 염불하고 지장보살도 염불하다가 이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매일 열심히 외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죠.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꾸준히 꾸준히 외우다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애들이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째로 외웠는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매일 외우던 이 딸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꾸액 하고 자리에 자빠져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놀래서 보니까 숨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떡하냐, 우리 아이가 어떡하냐 하고 집안이 이제 완전 초상치 분위기가 됐겠죠. 그리고 밤나절이 지났을 때 침대에 눕혀놨던 장옥의 이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휴 하고 숨을, 한숨을 폭 내쉬더래요. 집안에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15살 된 그 어린 딸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꾸액 하고 쓰러져 버렸는데 숨이 끊겨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집안에서 다들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이 딸아이가 쓰러지고 밤나절이 지나고 난 뒤에 푸시시 일어나서 한숨을 에휴 하고 폭 내쉬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아버지는 장옥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집안 사람들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놀라고 그만할까요? 다들 놀란 겁니다. 그래서 장옥이 딸한테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멀쩡한 거냐, 괜찮냐?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저승사자가 쓱 찾아왔대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두 명이 쓱 찾아와가지고 자, 이제 가야 될 때다 어서 가자 하고 자기 이렇게 이제 데려가더래요. 자기를 이렇게 껴안고 저승사자가 산을 펄쩍펄쩍 넘어서 저 산 너머에 진시성을 가진 진짜 진 진시성을 가진 진간의 집 진간에 딱 자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애기야 너는 저 진시 집안에 전생에 빚이 1500전이 있었다. 1500전 빚이 있었으니 절대 이 빚은 피할 수가 없다. 네가 저 집안에 1500전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저승사자가 얘기하더니 진간에 앞에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진간에 앞에 사람 두 명이 누워있었대요. 저승사자가 사람 두 명이 누워있는데 저승사자가 시커먼 포대기를 가져와서 한 사람을 시커먼 포대기에 싸가지고 집안에다 휙 던지고 또 옆에 누워있는 또 사람을 또 시커먼 포대기에다가 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집안에다가 휙 던졌대요. 두 사람을 시커먼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각자 싸가지고 택배입니다. 뭐 택배처럼 집안에다가 휙 휙 던졌어요. 그리고 이 딸아이도 이 딸도 너는 여자니까 예쁜 걸로 덮어줄게 하더니 얼룩덜룩한 그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담요 있지 않습니까? 꽃 꽃이 얼룩덜룩 그려져 있는 이불을 가져와서 그 장옥의 딸 딸아이를 이렇게 이제 싸가지고 진신의 집에다 저승사자가 저승사자가 던질러는 찰나에 화려한 옷을 입은 녹색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쓱 나타나더니 멈추시오! 이러더래요. 저승사자한테 멈춰라! 저승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그 여자아이는 살아생전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독송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그냥 두십시오라고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파란색 녹색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멈추시오! 하고 저승사자를 딱 맞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승사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 딸아이를 놓치면서 딸이 땅바닥에 딱! 하고 부딪히면서 아야! 하고 깨어났더니 이게 다 한바탕 꿈이었다는 거예요. 한바탕 꿈 그래서 장옥이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놀래서 야야야야 네가 꿈에서 봤다는 그 집이 어디냐? 몰라 저승사자가 저 안고서요 산 팔딱팔딱 넘어서 저 산 너머 진신의 집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장옥이 그 산을 넘어가지고 딸이 가르쳐준 대로 더듬더듬 산을 넘어서 그 진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진간에 큰 집에 찾아가요. 딱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 너머에서 살고 있는 장시성을 가진 옥이라고 합니다. 주인장 어른 좀 뵐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인장 주인 아저씨가 이제 어쩐 일로 오셨어? 산 넘어서 오셨는데 그래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 한 잔 따라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장옥이 왜냐하면 딸이 어제 꿈에서 저승사자한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진신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딸 꿈 얘기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자세히 말을 못하고 혹시 어제 집에 무슨 일 없었습니까? 이러니까 진간에 진신의 주인장 어르신께서 하는 말씀에 글쎄요. 뭐 무슨 일 있었나? 특별한 일은 없었고 우리 집에서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세 글자로 개시끼? 강아지라고 하죠. 강아지 강아지를 낳았는데 세 마리를 낳았는데 두 마리는 살고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우리 개가 강아지 세 마리를 낳았는데 두 마리는 두 마리는 시커만 색깔이었고 한 마리는 알록달록한 얼룩이었는데 알록달록한 색깔의 얼룩이었는데 그 시커먼 색깔 강아지 두 마리는 살고 얼룩덜룩 예쁘게 생긴 얼룩덜룩한 이 강아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장옥이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장옥이 자기가 진신의 집안 앞에 가니까 사람 두 명이 누워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시커먼 이불에 싸가지고 한 사람 던지고 또 시커먼 이불에 또 싸서 두 번째 사람 던지더니 자기한테는 너는 예쁜 걸로 줄게 하면서 꽃이 그려져 있는 얼룩덜룩한 담요를 이 딸아이한테 덮어서 던질려는 찰나에 노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멈추시오 이 딸아이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했기 때문에 던지면 안 된다 어서 내려놔라 그 아이가 꿈에서 봤다는 그 이야기가 쫙 생각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와다다다다다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야 우리 딸이 헛걸 본 게 아니구나 우리 딸이 제대로 꿈을 꿨구나 정말 제대로 꿈을 꿨구나 정말 개꿈을 꾼 거죠 개꿈 개로 태어날 뻔했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개꿈이죠 놀래가지고 아유 주인어르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옥에 그리고 이 장옥이 1500전을 돈 1500전을 마련합니다 꿈에서 딸아이가 꿈에서 저승사자 만났을 때 저승사자가 저 진신의 집안을 가리키면서 네가 전생에 저 집안에 빚이 1500전이 있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강아지 강아지 새끼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1500전 우리 딸이 저 집안에 1500전 빚이 있구나 그게 생각나서 그거 갚으려고 1500전을 마련해서 진신에서 갚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 집을 딱 간 거예요 이게 진짜 불잡이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싸 1500전 저 집안은 1500전 우리 딸이 빚진 거 모르잖아 아싸 돈 굳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교는 철저히 인과 업보 철저히 인연법 의 세계입니다 이번 생에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다음 생에 라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놈이 아주 못된 놈이 순진한 사람들 사기쳐서 사기쳐서 그 돈을 자기가 꿀꺽 먹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기친 사람들 그 돈 다음 생에라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면 사람이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들 많습니까 이번 생에 사람들 사기쳤다고 순진한 사람들 비웃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기친 거 다음 생에라도 몇 배 몇 십 배 몇 백 배 다 토해내야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는 불교신자들이 호구로 보일 수가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호구처럼 보이는 불교신자들이 사실은 복과 선억과 공덕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옥이 딸의 빚을 갚기 위해서 1500전을 들고 갑니다 진신의 1500전을 딱 내놓으면서 이제 이걸로 빚을 제가 갚겠습니다 우리 딸아의 빚을 갚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진신에도 깜짝 놀라서 아니 아니 이걸 왜 우리한테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받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 장옥이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래서 이래서 강아지 두 마리가 태어났고 한 마리가 죽었는데 얼룩덜룩한 그 강아지가 우리 딸이었을 뻔했다고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진신의 집안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봤니 못 봤니 봤니 못 봤니 하다가 이 진신의 사람들이 그 1500전을 받습니다 1500전을 받은 뒤에 그 돈으로 널리 좋은 곳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진신에도 진신에도 정말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진 진신에가 먹는 국을 무슨 국이라고 하죠 진국이라고 하죠 진국 너무 물 있습니까 진국 진국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관세모살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죽은 뒤에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전생에 빚진 게 있으면 이번 생에 못 갚아 봐도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된다 하마터면 장옥의 딸이 15살에 갑자기 푹 쓰러져서 저승사자한테 끌려가서 저 1500전 빚이 있었던 저 진신의 강아지 새끼로 태어날 뻔했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아지로 태어날 뻔한 걸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저승사자를 딱 막아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이 아이는 살아생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성했으니 저곳에 들어갈 얘가 아닙니다 어서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외워도 좋고 천수경을 외워도 좋습니다 반야심경을 외워도 좋고 금강경을 외워도 좋고 법화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셔도 좋습니다 불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혹시 보호해 줄 줄 우리가 알겠습니까 불교는 돈 많이 내라는 말 안 하잖습니까 여러분들 희생하고 여러분들 몸뚱아리를 바치라는 말 안 하잖습니까 돈을 많이 내야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말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잖습니까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 마음 공부 잘해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자신만의 기도를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도 재수 없어서 개로 태어나려고 하다가 광우씨처럼 생긴 사람에 짠 나타나서 아이 그 사람 살아생전에 소중한 나 무한행보 열심히 보던 사람인데 아이 좀 나 주셔 좀 이럴지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열심히 부처님 믿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또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젊은 스님이 계세요 아주 우리 우리 한국불교의 앞으로 인재가 될 만한 정말 순수하고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런 공부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는 이제 젊은 스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이 스님이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위로 누나가 있고 위로 친누나가 있고 이제 자기가 머리 깎아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옛날 세대이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낙태를 두 번 하셨대요 낙태를 두 번 정도 근데 여러분 낙태가 낙태의 법이 법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건 제가 모르겠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는 제 윤리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다만 불교에서는 살생의 업보를 굉장히 무겁게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생 중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업보를 굉장히 무거운 업보로 봅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경전을 보면요 낙태도 뱃속에 있는 아이 낙태하는 것도 사람을 죽인 살생의 업보로 봅니다 좀 무섭죠 살생의 업보로 봐요 그래서 뭐 아함경이라든가 또 대승경전 같은데 보면 그 일부러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여가지고 그 업보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일부러 했건 뭐 잘 모르고 했건 낙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연유산은 큰 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연유산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아이와 인연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내가 일부러 이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일부러 죽였을 때 낙태했을 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살생의 업보로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산하제한 문화가 있었을 때 스님의 부모님이 아이 둘을 이렇게 낙태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미 낙태를 하신 상황에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아 우리가 이게 큰 업을 졌구나 아 우리가 정말 무거운 업을 졌구나 여러분 나쁜 업을 지은 것도 나지만 이 나쁜 업을 이제 소멸하고 새로운 좋은 업을 짓는 것도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결국 불교의 업이란 건 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은 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낙태라는 이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아버지께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미 죽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염없이 하염없이 아버지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 김천의 직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절이죠 김천 직지사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매일매일 집에서라도 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 됐을 때 100일 기도를 올렸는데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 됐을 때 꿈에 생생한 꿈에 파란 두건을 쓰신 파란 두건을 쓰신 분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더니 이렇게 표창장을 주시더라고요 표창장 상장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을 딱 받고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치는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지장전 있지 않습니까 지장전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장보산을 얼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눈치 채셨죠 그 꿈에서 파란색 두건을 쓰신 그 선생님이 표창장 주신 선생님이 얼굴이 그 지장보산님 불쌍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지장보산님이 나 기도 열심히 한다고 어 나 꿈에서 나 칭찬해 주셨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뒤에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하고 이제 백일기도 마치고 회양 잘하고 이렇게 절에 지나가는 길에 저기 작은 암자가 있었대요 암자 산에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암자에 잠깐 멈춰가지고 대웅전에 인사드리러 들어갔대요 여기 여기 법당에 온 김에 부처님께 그래도 삼배라도 드리자 그래서 이제 대웅전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신발을 벗고 대돌 위에 신발을 벗고 그 암자에 작은 암자에 짧은 순간에 아 이럴 때 자 광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러잖아요 자 광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러죠 궁금하죠 어우 저 소름이 끼쳐가지고 신발 안에 참새 두 마리가 죽어있더래요 참새 두 마리가 자그만 참새 두 마리가 죽어서 신발 안에 딱 있더래요 그 짧은 순간에 대웅전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삼배 올리고 몇 분 걸리지 않잖아요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인사드리고 딱 나오는데 신발 안에 참새 두 마리가 딱 죽어서 그 안에 있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참새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참새가 어떻게 신발 안에 딱 이렇게 죽어서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두 마리가 이야 별일이다 별일이다 그래서 어쨌건 참새를 잘 걷어서 잘 묻어줬대요 어쨌건 불자니까 불교신자 아닌 사람들은 아싸 오늘 참새 튀김 이럴 수도 있죠 불자니까 잘 이렇게 묻어줬대요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아버지 꿈에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아버지 꿈에 어린 여자의 두 명이 딱 나타났대요 어린 소녀가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 여자 두 명이 딱 나타났는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를 좋은 곳으로 아버지 저희를 좋은 곳으로 제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여자의 두 명이 아버지 저희 좋은 곳으로 제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좋은 곳으로 가요 라고 말을 마치는 순간 꿈속에서 허공에서 환한 환한 문이 나타나더니 문이 싹 열리더래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문 사이에서 환한 광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둘이 저희 이제 좋은 곳으로 가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 하늘 위에 뚫린 환한 문 안으로 사라지더랍니다 아버지가 꿈에서 딱 깨서 눈물이 눈물이 뚝 뚝 떨어지면서 아 그때 우리가 어리석게 지워버렸던 그 아이들이 좋은 데 가졌구나 하고 남자의 눈물은 뜨겁지 않습니까 막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다가 예 아 그렇게 부처님에 향한 간절한 기도로 그런 꿈을 꾸시고 마음의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생명을 사랑하고 제일 좋은 거는 악업을 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순간의 어리석음이나 혹은 지혜롭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렀을 때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업장을 조금이나마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아버지 되시는 이 거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기도 체험들이 참 많으신데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게 하루는 이렇게 법당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쫙 들더니 그 법당 기둥에 숫자 몇 개가 딱 딱 딱 이렇게 숫자가 찍히더랍니다 숫자가 숫자가 환한 빛으로 숫자가 보이더래요 놀래가지고 눈을 비볐는데 내가 헛걸 보나 눈을 비볐는데 숫자가 그대로 이렇게 찍혀있더래요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는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로또 로또 번호 그래서 그 숫자를 잘 기억을 했답니다 기도 중에 그 환한 빛으로 숫자가 보여서 거사님이 이제 얼마 후에 그 건설 있었으니까 건축 건축 공사 큰 공사 입찰을 하게 되셨대요 입찰 근데 워낙에 경쟁이 심해가지고 거의 좀 포기하셨대요 굉장히 큰 건축 건축 공사라서 건설 공사라서 너무 경쟁 회사들이 너무나 경쟁이 심해가지고 마음으로는 좀 비운 상태에서 입찰에다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입찰할 때 숫자 번호 적는 게 있다면서요 그때 그 기도하다가 기둥해 보였던 숫자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적었대요 뭐 어차피 뭐 됐지 안 됐지 뭐 어차피 포기했으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반쯤 포기하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법당에서 봤던 숫자를 그대로 적어놨는데 이미 눈치 채셨죠 기적같이 입찰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건설 공사를 따내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가 엄청난 그런 기도 체험을 하셨는데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지금도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훌륭하신 아버지와 그런 훌륭하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이 젊은 수님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키도 크고 또 얼굴이 잘생겼어요 놀라지 마세요 나보다 잘생겼어 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보다 잘생기기가 쉽지 않은데 나보다 잘생겼어 기분 나빠 웃자고 한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스님의 누나가 있는데 이 스님의 누나가 친누나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 였대요 독실한 골수 기독교 신자 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충격받을까봐 누나한테 출가한다라고 말 안하고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친누나가 자꾸 부모님한테 걔 어디 갔어 자꾸 남동생 걔 어디 갔어 걔 진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 부모님이 그랬대요 왜 그래 왜 갑자기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차져 그런데 친누나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던 골수 기독교인이셨는데 큰누나가 하는 말이 자꾸 꿈에서 동생이 머리 깎고 절에 있는 게 자꾸 보여 이러더래요 돗자리 펴야 돼 이 정도면 돗자리 펴야 되죠 부모님도 놀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걔가 뭐 머리 깎고 절에 있어 아니야 네가 잡꿈이야 잡꿈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이상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꿈에서 머리 깎고 절에 있는 게 자꾸 보여 아니야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솔직하게 말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친누나가 지금은 가장 열심히 신행생활하는 열렬한 불교신자가 됐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훌륭한 불교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유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대로 내가 받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윤회의 세상입니다 이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난 것은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마음을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윤회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국 복과 선옥과 공덕을 쌓아가는 바로 이 수행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선업을 지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부처님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부유한 귀족가문에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 귀족가문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젊은 스님의 번명이 띠싸 스님입니다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셨습니다 이 띠싸 스님이 어느 시골에 있는 사원에서 앙거를 마치시고 나서 신도들에게 그 긴 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긴 천을 받게 되는데 그 천이 굉장히 거칠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그 두께가 굵고 그래서 이 천을 가지고 아 가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스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 천이 보이시죠 이 빨간 천의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국불교의 스님들은 승복 위에다가 이 가사를 거칠지만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이 가사가 승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남방불교 그래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과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 가사로서 이렇게 몸에 걸치시고 승복으로 입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고 있는 이 가사는 변형된 가사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내려오면서 북방불교에서 그 기후와 문화에 따라 이 승복 위에 이 승복 위에 걸치는 가사로 지금은 변형된 거고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원래 이 빨간 천인 이 가사로 몸을 걸치는 승복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띠사스님이 거친 천을 받아놓은 뒤에 자신의 속과 누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속과 누나 집에 가서 누나한테 이 천을 맡기면서 누님 내가 나중에 받으러 올 테니까 이 천을 좀 잘 보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누나에게 이제 천을 맡겨놓습니다 근데 이 띠사스님의 속과 누님이었던 이 누나가 이 천을 보니까 천이 너무 두껍고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띠사스님 속과에 있을 때 나의 남동생이었던 띠사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천으로 가사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 띠사스님에 맞지가 않다 내가 좀 고운 천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띠사스님이 맡겨놓은 그 거친 천을 씨를 하나하나 다시 뽑았대요 다 씨를 뽑아가지고 새롭게 다 새로 다듬고 새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재단을 한 뒤에 아주 고운 천으로 곱고 만지면 반들반들한 아주 좋은 천으로 그렇게 재단을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좋은 천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뒤에 얼마 후에 이제 띠사스님이 다시 누나에게 찾아옵니다 누나에게 찾아와서 제가 얼마 전에 맡겨놨던 그 천을 좀 주십시오 그걸로 가사를 해 입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나가 맡겨놨던 천을 이렇게 이제 내놓습니다 근데 띠사스님이 이렇게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누님 이거는 제가 맡겨놨던 원래 그 천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맡겨놨던 천은 굉장히 거칠었는데 지금 주신 이 천은 너무나 보드랍고 너무나 맨질맨질 하고 너무나 곱습니다 이렇게 고운 천을 저는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드렸던 그 거친 천을 주십시오라고 띠사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님이 웃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면서 스님 스님이 맡겨놓은 그 천이 너무나 거칠어서 스님이 입기에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 제가 씨를 다 뽑아서 새로 재단한 천입니다 원래 이 고운 천이 스님께서 맡겨놓은 그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띠사스님이 그 고운 천을 가지고 사찰로 와서 그 고운 천으로 이렇게 이제 가사를 하게 됩니다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사를 만들고 보니까 천이 너무 곱고 옷에 딱 붙는 게 너무 그 가사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띠사스님이 그 가사를 차곡차곡 잘 접어가지고 이제 그 선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내일부터 이 가사를 입어야지 아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어쩜 이렇게 가사가 보드랍고 내 몸에 쫙 하고 맞을까 그러면서 띠사스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가사를 내일부터 이 가사를 입어야지 마치 어린아이들이 운동화 새로 선물 받으면 내일부터 이 운동화 신고 뛰어놀아야지 그런 이제 순수하고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선반에다 올려놓고 잠에 들었는데 이게 또 무슨 전생의 업보가 있었는지 그만 낮에 먹었던 음식이 급체를 해가지고 잠을 주무시다가 그 마음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숨이 끊기게 됩니다 띠사스님이 그 급체 때문에 갑자기 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띠사스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다른 스님들도 그 다음날 아침에 다들 당황을 했겠죠 그런데 띠사스님이 죽으면서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심 때문에 죽자마자 그 새로 만든 가사에서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 벼룩 같은 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로 태어났대요 꼬물리 꼬물리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사에 사는 벌레로 태어난 거예요 왜 가사에 태어나는 벌레로 태어났냐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심에 의해서 죽자마자 그 업시기 그 업보의 시기 자연스럽게 가사에 대한 집착심으로 가사에서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스님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일단 우리 띠사스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다비식을 잘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부처님의 법도는 스님은 이제 처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처님의 법도는 그 스님이 살아생전에 쓰시던 그 물건을 스님들 법도에 맞춰서 스님들이 서로 나눠갖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띠사스님의 다비식을 잘 마치고 난 뒤에 띠사스님이 평소에 쓰셨던 그 물건들을 부처님과 스님들의 법도에 맞춰서 잘 분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띠사스님의 새로 만든 가사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순간 그 가사에서 살고 있는 그 이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 나쁜 스님들이 내 가사를 훔쳐가구나 이 가사는 내 건데 내 가사를 훔쳐가는구나 라고 띠사스님의 전생이었던 그 그러니까 띠사스님이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난 그 가사 속에 그 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랍니다 내 가사를 빼앗지 말아라 이 나쁜 중들아 내 가사를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이가 막 소리를 쳤대요 근데 여러분 이가 소리치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들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통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상담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내 가사를 가져가지 말아라 내 가사를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멀리 멀리 떨어져 부처님께서 그 가사 속에 있는 띠사스님이 죽은 뒤에 새로 태어난 가사 속에 있는 그 가사에 있는 이가 소리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인 당신의 시자인 안한스님에게 자 얼른 저 사찰에 가가지고 저 띠사스님의 가사는 7일 동안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전달하거라 라고 부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안한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찰까지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가서 그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스님 스님 부처님께서 띠사스님의 그 새 가사는 7일 동안 건들지 말아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분배하시되 그 띠사스님의 새로 만든 가사는 7일 동안 만지지 마시고 그냥 두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사찰에 있었던 띠사스님의 도반스님들은 부처님께서 7일 동안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띠사스님의 그 새로운 가사 띠사스님이 죽은 뒤에 그 이로 태어난 그 가사 속에 이로 태어난 그 새로운 가사를 만지지 않고 원래 선반자리에다가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7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딱 되는 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8일째가 딱 되는 날 띠사스님이 죽어서 태어난 그 이가 그 이가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면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하늘세상에 새롭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띠사스님이 급체가 돼가지고 죽은 뒤에 가사 속에 살아가는 그 이로 태어났다가 7일이 지난 뒤에 8일째 되었을 때 그 이가 죽어서 하늘세계 도솔천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깨달음과 신통력의 눈으로 다 꿰뚫어보신 뒤에 7일이 지나고 8일째 그 이가 죽어서 하늘세계 도솔천에 태어난 것을 꿰뚫어보시고는 이 사찰에 있는 스님들에게 비구들이요 스님들이요 그 띠사스님의 가사를 이제 조각조각 내가지고 스님들끼리 똑같이 분배하도록 하여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제 띠사스님이 만든 새로운 가사를 똑같이 칼로 잘라가지고 똑같이 스님들이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잘라놓은 가사자락은 나중에 스님들의 이제 이 가사가 찢어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더 쓰여가지고 이제 꼬매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롭게 뭔가 필요한 곳에 이제 쓰시게 되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에 하루는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야 좀 이상하지 않냐 왜 부처님께서는 띠사스님의 다른 물건은 똑같이 분배하라고 말씀해 놓고 왜 띠사스님의 그 새로 만든 가사만큼은 7일 동안 만지지 말고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자 이제는 띠사스님의 가사를 스님들끼리 똑같이 잘라서 분배하시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야 좀 이상하지 않냐 서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싹 지나가시다가 스님들이 무슨 대화를 저렇게 열심히 나누나 하고 살짝 들어봤더니 그 띠사스님 가사를 가지고 이런 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 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구나 그 이치에 대해서 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대화하고 있는 곳으로 싹 가면서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남자스님을 비구라고 하죠 비구들이여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스님들이 예 부처님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 띠사스님 가사를 왜 7일 동안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나의 말을 잘 듣거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귀담아서 듣거라 다름이 아니라 띠사스님은 띠사는 갑자기 체해가지고 한밤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그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이로 태어나서 자신의 새로운 가사에 대해서 집착심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때 띠사스님의 다비식을 마치고 난 뒤에 스님들이 띠사스님의 물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띠사스님의 새로운 가사를 분배하려고 할 때 그 가사 속에 살고 있었던 이가 만지지 말아라 내 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나쁜 스님들아 내 가사를 훔쳐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대들이 이 띠사스님의 가사를 서로 분배하게 되었다면 그때 이 이는 가사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이는 수행하는 스님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분노심을 일으키면서 다음 세상에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지을 뻔했다 스님들에 대한 아주 강렬한 아주 강력한 분노심 화를 일으키면서 이 이가 죽었을 때 다음 생에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래서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가 그러니까 전생에 띠사였던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 이가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분노심을 일으키는 그 악업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가사를 스님들이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럴 때 스님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그렇다면 왜 7일이 지난 뒤에 8일째 되었을 때 왜 띠사스님의 가사를 스님들이 공평하게 분배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띠사스님이 죽을 때 한순간에 그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으로 비록 그 가사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났지만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이의 목숨이 다하게 되었고 이의 목숨이 다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사에 집착하던 강렬한 그 집착에 대한 업도 사라지면서 띠사라는 스님으로 살고 있을 때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 바로 하늘세계 도설천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의 업보와 인연법을 다 꿰뚫어봤기 때문에 그 띠사가 죽은 뒤에 태어난 그 이가 일주일 만에 목숨이 다해서 하늘세계 도설천에 태어난 것을 다 꿰뚫어보고 그대들에게 자 띠사 스님의 새로운 가사를 그 사찰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공평하게 분배하시오라고 부처인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 참으로 몰랐습니다 참으로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수행을 하던 스님이 죽기 직전에 그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그 가사에 태어나는 그 가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이로써 태어나 살아갔다는 것이 그 인과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집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있던 스님들이 다들 놀라워 합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다 중생들에게 있어서 집착은 이와 같다 마치 철에서 나온 녹이 철이 부식해서 철에서 나온 녹이 결국 그 철을 녹슬게 하고 부식시키듯이 중생의 마음에서 나온 그 집착이 중생을 파멸의 세계로 이끌게 된다 중생에게 있어서 이 집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철에서 나온 녹이 철을 부식시키듯이 자신이 지은 악업이 자신을 나쁜 세계로 끌고 간다 자기 자신이 지은 악업이 자기 자신을 나쁜 세계로 끌고 간다 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만 간단하게 분석해 볼까요 띠사라는 스님이 있었고 띠사라는 스님이 그 천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가 저 가사를 읽고 내일부터 생활해야겠다 라고 그런 어떤 집착 부푼 마음을 안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급체를 해서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사에 대한 저 가사를 내일 입어야 되는데 저 가사를 내일 입어야 되는데 가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에 죽자마자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집착 때문에 그리고 스님의 답의식을 마치고 나서 그 가사를 분배하려고 했을 때 그 가사 속에 살고 있는 그 이가 나쁜 스님들아 나쁜 중들아 내 가사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분노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신 뒤에 아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가사를 나눠갖게 되고 저 이가 아주 강력한 분노심을 일으키게 되면 전생에 띠싸였던 저 이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스님들에게 저 새로운 가사를 만지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안한스님에게 시켜서 그 가사를 일주일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명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에 8일째 되었을 때 그 한순간에 강렬한 집착으로 가사 속에 이로 태어났던 그 이의 업이 닿으면서 이는 그 이는 목숨이 끊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띠싸스님이었을 때 그래도 수행을 했던 그 공덕의 힘으로 어디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색의 도솔천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보시고 스님들에게 이제는 가사를 서로 분배해도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나쁜 인연도 결국은 누가 지은 업일까요?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무서운 인과 업보의 이치입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평상시에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죽기 전에 가사에 대한 집착을 일으켰다고 가사 속에 살아가는 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불교 교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불자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교 교리에 의하면 중생이 죽을 때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생이 죽을 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죽기 전에 한 생각 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생각 그 죽기 전에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자신만의 강렬한 그 한 생각 그 집착하는 한 생각이 없이 그냥 비몽사몽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때에는 두 번째로 평소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를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죽기 전에 한 생각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법에서는 연불법문에서는 평상시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죽기 전에 그 죽기 전에 그 마지막 한 생각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간절하게 강렬하게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열 번만 부르면 다음 세상에 극락세게 태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용수보살 이라는 용수보살 이라는 인도의 아주 위대한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하되 사람이 죽기 전에 연불을 하면 평상시에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연불하면 불국토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용수보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을 때 그 한 생각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 한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비록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그 한 생각에 간절한 부처님을 생각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불국토에 태어낼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논서 팔만대장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논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마음 깊이 부처님에 대한 강력하고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신심이 갖춰지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띠사스님도 비록 스님으로 있을 때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 죽기 전에 그 가사에 대한 그 강렬한 집착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사 속에 살고 있는 이로 태어나게 되었고 일주일에 그 업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띠사스님이었을 때 쌓아놓은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색의 도설천 신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세상 나의 새로운 몸을 결정하는 제 첫 번째 원칙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어떤 분이 웃으면서 에이 스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빈둥빙도 놀다가 절에도 안 다니고 놀다가 그냥 죽기 전에 나무하미탑을 열 번만 하면서 나무하미탑을 열 번 부르고 나무하미탑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그럼 되겠네요 그럼 뭐하러 수행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나무하미탑을 염불하면서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죽을 정도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 살아생전에 우리가 얼마나 염불을 많이 닦고 얼마나 많이 수행을 하고 얼마나 많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절대 우리가 놓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생전에 염불을 열심히 하고 수행이 습관이 되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많이 많이 나무하미탑을 불렀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 한 생각에 우리가 간절하게 염불을 할 수 있고 부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도 염불 수행도 하지 않고 따로 수행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에휴 죽을 때 그냥 나무하미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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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 번 채우면 되겠지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막판에 한 번에 훅 갑니다 한 번에 훅 갑니다 절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띠사스님의 일화가 담겨져 있는 불교설화 등을 통해서 아 평상시에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의 몸이 결정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평상시에 좀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말년에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른다면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가피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처님의 힘과 에너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아이고 내 아파트 내 아파트 아파트를 집착하면서 죽으면 아파트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로 태어나렵니까 아이고 내 명품가방 아이고 내 명품가방 그렇게 집착하면서 죽다가 명품가방에 붙어있는 촌벌레로 태어나시렵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 부동산 아이고 내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집착하면서 만약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다음 상에 맛동산으로 태어나시렵니까 이거는 제가 말해놓고 너무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죠 우스개로 저는 광우스님 생각하면서 죽을래요 이래가지고 제가 죽을 때 광우스님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광우스님 뱃속에 기생충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했더니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저 생각하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우리 불자는 죽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온전한 불자로서의 그 다음 생을 우리가 밟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나무하미탑을 연구를 하시고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더 내 마음을 수행하고 닦을 때 우리는 그 죽는 순간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간절하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띠사스님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수행을 했던 띠사스님 조차도 갑자기 급체를 해서 죽을 때 그 마지막 한 순간에도 그 자기가 새로 만든 가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가사에 태어난 그 가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로 살아가고 그렇게 이로써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루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지하게 무서움과 고민과 그리고 뼈저린 자기 자신의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보고 나서 너무나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저도 흠칫했어요 흠칫 아 정말 마지막 한 생각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는다는 것이 다음 생에 이와 같이 내가 새로운 몸을 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인가 참으로 무섭고도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띠사스님은 이로 태어났지만 한 생각에 집착 때문에 이로 태어났지만 스님이었을 때 수행한 공덕의 힘이 있어서 딱 일주일만 일주일만 이로 살다가 8일째 되었을 때에는 이로 태어난 업이 다 소멸하고 하늘색의 도솔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띠사스님만큼 수행을 많이 했겠습니까 띠사스님만큼 공덕을 많이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사람의 몸을 잃고서 이로 태어나거나 벌레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7년을 살지 700년을 살지 7생을 살지 언제 우리가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어렵고도 어렵고 무섭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자꾸자꾸 수행을 하고 자꾸자꾸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불교 TV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상담 오실 때 어떤 분은 그냥 너무 광호수님이 좋아서 광호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그런 싱거운 분들도 계시고 고마운 분들이죠 고마운데 찾아온 사연은 싱거운 거잖아요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얼굴 보러 그리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소한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오지 말고 저 화계사 종무소에 전화하면 제 이메일이 있거든요 멀리서 굳이 찾아오지 마시고 저도 좀 바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좀 늦더라도 보통 답장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정말 제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힘드신 그런 사연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확 슬퍼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 분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부처님 같이 신통력이 있으면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신통력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법력을 가지고 있는 큰 스님도 아니고 그냥 불교 TV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다 보니까 저 광호 스님 만나면 뭐 좀 좋은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오신 정말 힘겨운 분들을 보면 제가 무어라 말씀을 드릴지 저 자신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가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모든 불행도 이 모든 힘들고 이 모든 괴로운 지금의 이 모든 상황도 결국 부처님께서는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오직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간절하게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님 어떤 기도할까요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이제 금강경 독송하시거나 법화경 사경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사를 부르든 지장보사를 부르든 간절하게 간절하게 연불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립니다 불자님 지금 이 괴로움이 다 전생에 내가 지은 나의 업보들인데 지금 조금이라도 닦고 가지 않으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이 괴로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라도 간절하게 간절하게 연불하고 기도하셔서 조금이라도 이 업장을 소멸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연불하세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면서 이 마음을 잘 닦으세요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닦고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평생 절에 다녔다고 하지만 평생 절에 다니신 여러 불자님들은 과연 마지막 나의 임종 직전에 내 숨이 끊어질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저의 소원이 소원이 있다면 저는 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저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생에 지금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수행하고 연불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숨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되새기면서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이 세상 아름답게 회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